자, 우리 능동태를 한번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첫 번째, I always take pictures. 저는 언제나 사진을 찍어요 라고 했었을 때 사진이라는 것을 주어로 딱 두게 될 경우에는 pictures, 그 다음에 찍혀진다 라고 할 거니까 are always taken by me. pictures에서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are로 처리해야 되겠죠? pictures are always taken by me. second, I took pictures.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라고 과거의 주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다? 그럼 사진들은 찍혔겠네요. pictures were taken by me.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과거에 되어졌다. 평소에 찍는다, 되어진다. 그럼 are taken, is taken 주어의 수 때문에 are, war로 바뀐 거죠? 세 번째 문은요. The boss makes the decision. 상사가 그 결정을 내려요. 평소에 makes. 그럼 그 결정 입장에서는 만들어진다, 내려진다니까 is made 또는 여러분이 are made일 텐데 주어의 수를 보니까 the decision, is이 대명사가 되죠? the decision is made by the boss. good. and for, the boss made the decision. 상사가 그 결정을 내렸어요. 라고 했었으니까 the decision, 이 결정을 주어로 둘 경우에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was made, were made. 마찬가지로 주어는 이 시이기 때문에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boss. 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겠고요. 다음 리문은요. she doesn't fix the computer. she doesn't fix the computer. 그녀가 그 컴퓨터를 고치지 않아요. 평소에 그녀가 고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건데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컴퓨터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녀가 안 하는 거니까 이 사물 입장에서는 안 되어진다. is not, are not 중에 뭘 써야 될까요? is not이겠네요. 주어가 단수이시니까요. the computer isn't fixed by her. 이라고 또 축약을 해서 읽어줄 수도 있겠고요. number six. she didn't fix the computer. 그녀가 컴퓨터를 고치지 않았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안 되어졌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was not, were not 중에서 마찬가지로 was not. 주어의 수가 단수니까 the computer wasn't fixed by her. 이라는 또 수동태 문장으로 완성될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의문 두 개 또 살펴보죠. I don't clean the car. 나는 평소에 자동차를 치우지 않아요. I didn't clean the car. 전 자동차를 치우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문장에서 주어가 the car, 자동차였다면 자동차가 안 치워지는 거. 8번에서는 자동차가 안 치워졌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어를 the car을 뒀을 때 is not이 나와야 되는 거. 바로 여러분 잡혀지시죠? 다시 한번 축약해서 읽어볼까요? The car isn't cleaned by me. I didn't clean the car. 나는 그 차를 치우지 않았다. The car was not, 안 되어졌다. 이니깐요. was not, were not, pp 중에서 The car wasn't cleaned by me. 라는 문장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수동태를 능동태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말하면 수동태 문장을 여러분이 능동태로 바꾸는 그 훈련도 지금 저랑 같이 한 8문장을 통해서 볼 건데요. 우선 예문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 window was broken by the ball. 여러분 마음대로 비동사 나오고 과거 시제 나왔다고 창문이 깨졌다. 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창문이 깨졌다라는 지금 방금 해석은 맞았지만 부수다 깨다라는 동사가 break이죠. 근데 창문이 깬 게 아니라 창문이 깨졌어요. 라고 비동사 같이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과거에 되어졌네요. was broken이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ball. 공에 의해서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the ball. 여기 뒤에 행이자 창문이 아니라 이 ball을 주어로 두게 될 경우에는 공이 깼어요. 창문을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왜 됐다 깼다라고 갔죠. 되어졌으면 이 주어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거에 했겠죠. 2번 볼게요. The books were written by Sam. 책들은 Sam에 의해서 쓰여졌다. Very good. 쓰여지는 게 아니라 쓰여졌다죠. 그럼 주어를 Sam으로 가볼게요. Sam이 쓰여졌다가 아니라 Sam이 썼다. 그 책들을 Sam wrote the books 라는 능동태 과거 시절을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The computer is not used by Kelly. The computer is not used by Kelly. 컴퓨터가 이용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컴퓨터가 Kelly에 의해서 이용되어지지 않는다. 안 되어지는 거네요. Is not, are not 다음에 과거 분사 쓰였으면 이용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Kelly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능동태 문장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다. 왜? 컴퓨터가 평소에 안 되어지는 거니까 Kelly doesn't use the computer. Kelly doesn't 라고 잘 잡아두셔야 돼요. Kelly doesn't use the computer. Number four. The problem is not caused by the children. 그 문제는 Is not caused. 우선 해석을 잘 해두셔야 돼요. 유발되어지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By the children.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 안 일으킨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는 걸로 주어를 children으로 잡을 거면 The children don't 아니면 doesn't 이겠네요. Is not. 평소에 안 되어지는 거니까 평소에 안 하는 거잖아요. 주어의 수를 보니까 여러 명 they예요. 그래서 The children don't cause the problem.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죠? Number five Five people were hit by the car. 이렇게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들이요. 사건, 사고에서 어떤 피해자를 주우러 갈 때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차에 의해서 치었습니다. 근데 차가 치었습니다. 다섯 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The car The car The car Hit five people The car Hit five people 이라는 문장으로 그 차가 다섯 명의 사람을 쳤다. 이 희실한 아이가 선생님 현재 시제 아니죠. 주어가 The car 이신데 희실다가 S를 붙인 것도 아니고 이미 되어졌으면 했겠죠.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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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과거 과거 분사까지 똑같은 바로 희실한 아이 중에서 단순 과거를 쓰실 수 있겠고요. 6번 The plant is not watered by Peter 이 문장 해석 가능하시겠어요? Water 물을 주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고요. 식물이 피터에 의해서 물을 받지 물을 주다가 아니라 물이 주어지는 거니까 물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피터가 물을 주지 않는 거겠네요. 능동적으로 평소에 안 받는 거니까 평소에 얘가 워터를 하지 않는 거 그러면 Peter doesn't doesn't water the plant 라고 만들어주셔야 되죠. 나머지 두 문장 볼게요. The party is not prepared by our team The party is not prepared by our team 그 파티는요. 우리의 팀에 의해서 준비되어지지 않는다. 안 되어진다. Is not 이니까 안 되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 팀이 그 파티를 준비하지 않는다. Our team doesn't prepare the party Our team doesn't prepare the party. 우리 이 팀이라는 우리 팀은요. 하나의 팀 그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doesn't라는 것으로 3인칭 단수로 주어를 보고 doesn't라는 일반 동사 현재 부정문으로 써봤고요. Number 8 Online classes are taken by many students 온라인 수업들은요. Take the class 하게 되면 어떤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면 수업이 들어진다. 수강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any students 오 그러면 이 주어를 many students 를 주어로 간다면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들을 듣는다. 수강한다. 현재 시제로 써야 되죠. Many students take online classes 라는 문장으로 완성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영작해 볼까요? 그 영화관은 한 달 전에 지어졌다. 한 달 전에 아 그럼 이건 우선 과거에 일어난 일이네요. A month ago A month ago 주어를 보니까 영화관이에요. 짓다 그럼 여러분 짓다라는 동사가 빌드 동사의 과거 분사는 빌트 빌트라는 것으로 빌트 이 아이를 지금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관은 자기가 지을 수는 없거든요. 영화관이 지어졌어요. 그럼 비동사 과거시지 was built were built 영화관들이 아니라 영화관 하나니까 The theater was built a month ago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지어졌으니 was built 과거 분사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신문은 내 강아지에 의해서 집어진다.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신문이 강아지에 의해서 집어진다라는 것으로 보통 생각은 잘 안 하죠. 강아지가 신문을 집어줘요. 강아지가 신문을 집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사고일 텐데 원어민들은 강조하고 싶은 명사가 이렇게 사물일 경우에 수동태 문장으로 여러분이 꼭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이 신문이 막 발이 달려서 손이 달려서 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다라는 동산 픽으로 갈 거예요. 픽 픽 픽 픽 픽 이디 붙여주시면 되죠. 주어가 신문 신문이 집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M-R-E-S 다음에 P-P 써주실 거니까 The newspaper is picked up by my dog. The newspaper is picked up by my dog. 저 이 문장 능동태로 쓰고 싶은데요. 그럼 My dog My dog 강아지가 신문을 집어준다. My dog picks up the news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픽 픽 주어가 my dog일 경우에는 픽 라고 S를 붙여주셔야 되는 이유 주어가 단순이니까요. And next one 그 영화가 스티븐에 의해서 감독되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할 때요. 스통태의 문장으로 많이 문장을 얘기합니다. 뭐 이 문장을 주어가 그 영화가 라는 거기이긴 하지만 스티븐이 그 영화를 감독하지 않았다. 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우선 이 문장에 초점을 맞춰서 스통태로 가면 영화가 감독되지 않았다. 감독하다. 라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요. 디렉트라는 게 있어요. 디렉트. 과거 시제는요. 디렉데드. 과거 문사도 directed 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가 감독되지 않았다. The movie was not directed by Stephen. 영화가 감독되어졌어요? 아니,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진 거? 그러면 was not Pippi were not Pippi. 주어가 the movie니까 the movie was not directed by 스티븐. 오, 켈리는 이 아이를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도 바꿔보고 싶네요. 그 영화가 감독되어지지 않았다를 스티븐이 그 영화를 감독하지 않았다라고 쓴다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스티븐 didn't direct the movie 라는 문장도 나올 수 있어야 해요. 다시 스티븐 didn't direct the movie 라는 능동태 문장으로도 바꿔주시고요. 이메일들은 그녀에 의해서 by her by her 보내지지 않는다.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말로 생각하고서 영어로 나오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메일들 이메일라는 걸 주어로 두고 보내다라는 동사는 send라는 걸 활용할 거고요. send sent sent 가 여러분 머릿속에 쫙 펼쳐지죠? 그럼 이메일 were not 이메일 are not sorry 보내지지 않는 거니까 are not 으로 가야 되겠죠. 평소에 이메일이 보내지지 않는 것과 이메일이 보내지지 않았어 안 되어졌으면 과거에 그때는 were not 안 되어지는 거니까 are not sent by her 에서도 축약해서 읽어보면 이메일 aren't sent by her 그럼 그녀가 이메일들을 보내지 않는 거네요? 그녀가 평소에 이메일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럼 그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she doesn't send emails she doesn't send emails 라는 능동태의 문장으로도 바꿔주시는 연습 수동태가 나왔으면요 언제나 능동태로 한번 다시 바꿔보시고 능동태가 나오면 수동태로도 한번 꼭 바꿔보는 연습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의문 두 개 볼게요. 보고서는 그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평소에 안 쓰여지나 봐요. 그러면 쓰다라는 동사가 머릿속에 펼쳐져야 돼요. write, wrote, written 주어를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보고서예요. the report 평소에 안 되어지는 거니 is not, are not 중에서 report 하나 the report is not written by them. 수동태를 능동태로 또 바꿔볼까요? 그들이 평소에 안 쓰는 거니까 they don't write the report 맞나요? they don't write the report they don't write the report right? and last one 나의 키는 엄마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았다. 엄마가 주어가 아니라 지금 이 문장에서 원하는 건 나의 키예요. 발견하다 우선 find라는 동사 현재고 found found 가 펼쳐지셨나요? my keys were not found by my mother 이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my key 내 키들 제가 이렇게 복수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were not 안 되어졌으니까요. was not were not 중에서 주어를 key 들이라고 잡았다면 were not 나의 키라는 키 하나를 얘기할 거라면 my key was not 이라고 갔을 거예요. my keys weren't found by my mother 이 문장도 한번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my mother didn't find my keys 라고 바꿔주실 수 있겠죠? 평소에 찾아지지 않는다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가 아니라 안 발견되어졌으니까 엄마가 발견하지 않았다 my mother didn't my mother didn't 라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6개의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동태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비동사예요. 비동사를 써주시고 나서 동사의 단순 과거 시체가 아니라 과거 분사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이렇게 쓰려고 하거나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뭐뭐 되어진다 아니면 어떤 사물이 뭐뭐 되어진다 라고 할 경우에는 비동사를 딱 떠올리면서 바로 과거 분사까지인데 키킬리의 바람은요. 수동태를 여러분이 평소에 그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능동태로 즉 내가 그것을 썼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대상을 주어로 끌고 오게 될 경우에는 과연 그 동사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습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수동태 문장은 수동태 문장을 키킬리가 들였었을 때 능동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 antраш 심동태 문장은 ique teşekkür eder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